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99번과 200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글이네요. While I was still going to the village school. 여기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어동서가 또 나오니까요.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진행형이랑 쓰일 때 이 while이 뭐뭐하는 동안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빌리지스쿨, 마을 학교를 여전히 다니고 있었던 동안에 우리는 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위드 이하가 꾸며주는 그러한 개죠. 바로 light brown coat이에요. 코트는 우리가 이렇게 입는 외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색 털이죠. light는 여러분 뜻을 세 가지를 형용사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밝은이란 뜻도 있고 그죠? 밝은. 그리고 연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연한. 그리고 가벼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색 털인데 브라운 색깔의 털인데 좀 밝은 색깔이거나 아니면 연한 색깔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 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 파일렉스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like many others of his kind이에요. 많은 또 다른 것처럼인데 그 또 다른 것은 뭐예요? of his kind죠? 바로 그의 종이죠. 그의 종. 그러니까 개죠. 그와 같은 종의 많은 또 다른 개들처럼 그 개는 could not endure.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를요? a uniform. 유니폼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언제나 go for예요. go for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뜻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외워지는 마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go for가 뭐뭇을 좋아하다입니다. 좋아하다. 이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뭇을 지지하고 편들다가 있어요. 편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뭐뭇을 공격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뜻을 이게 참 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군가 근데 1번이랑 2번은 조금 비슷하죠.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편드는 건데 그런데 공격하다는 이거는 좋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go for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 이 for가요 대상의 for입니다. 목적지의 for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번 적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make for가 있죠. 이게 목적지와 대상의 for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이 목적지 또는 대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면은 좋아하는 거 맞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면은 그 사람 편드는 거 맞죠?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면은 공격하는 거지. 누가 막 나한테 다가와 봐요. 그쵸? 그럼 뭔가 위협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게 go for예요. 그래서 go for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뜻인데 문맥에 따라서 좋아한다 또는 편들다 공격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 go for가요 이제 공격하다의 뜻이에요. 개가 이제 낯선 사람 보면은 막 짖고 물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유니폼을 싫어하는데 그 개는 언제나 공격을 했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더 포스트맨이죠? 우체부를 공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컴마컴마 걸어묶어주고 I was commissioned to 부정사죠? 자 be commissioned to 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임무를 받다. 그렇죠? 뭐뭐 하도록 의뢰를 받다. 정도가 됩니다. 자 나는 뭐 하도록 임무를 받았어요. to keep somebody in order죠. 자 이것도 여러분 order가요. 명사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게 질서라는 뜻이 있고요. 질서 그쵸? 그리고 정돈된 상태 정돈된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개죠? 그 개를 아주 정돈된 상태로 또는 질서정연한 상태로 그러니까 짖고 막 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아주 그냥 잠잠하고 정돈된 그러한 상태로 그 개를 유지하도록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그쵸? 개가 막 짖으니까 우체부만 보면 자 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죠.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도 되죠? every time 도 같은 뜻입니다. 자 그 우체부가 came 올 때마다 그쵸? 올 때마다 그 개를 아주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for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입니다. 이거 자 왜 그러냐면 바로 그가 was inclined to 부정사죠. be inclined to 부정사가 뭐예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또는 뭐뭐 하기 쉽다 정도가 되겠죠. 무는 물기 쉬웠어요. 무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had already been guilty of죠. be guilty of는 뭐예요? 유죄의 란 뜻입니다. 이 guilty가 또는 어떤 죄책이 있는 이란 뜻인데 그런데 과거 완료로 썼으니까 이미 이 유죄를 저질렀었던 적이 있는 거죠. 이미 죄를 한번 저질렀던 거야. 어떤 죄예요? 클라임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어떤 죄입니까? of attacking a policeman이에요. 경찰을 한번 공격했었던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유죄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이미 그쵸? 고포는 뭐랑 같다? 아까 전에 attack이랑 같죠. 이게 같은 뜻입니다. so I used used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I used to take a stick 막대기를 갖다가 이 잡곤 했어요. 자 그리고 drive him into 드라이브는 몰다죠. 자 그 개를 몰아서 어디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코너죠. 코너 구석탱이로 그런데 어떤 구석탱이? of the yard죠. yard은 이제 마당 같은 데죠.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서 이 개를 이렇게 막대기로 몰아갖고 코너로 이제 yard의 코너로 이제 몰아 넣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개를 거기에다가 유지시켰죠. 뭐 할 때까지? till the postman had gone 그 우체부가 사라질 때까지 그쵸? 자 그 다음에 what feeling of pride죠. 자 이게 뭐예요? 이 what이 여기에서 이제 감탄문이잖아요. what 감탄문 how 감탄문 여러분 아시죠? what 다음에 명사 나오면 그쵸? 너 이 얼마나 막 대단한 이런 거죠. what feeling of pride는 뭐예요? 이게 자부심이죠.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인가 정도가 되겠죠. it gave me to stand 스탠드죠. 예 스탠드가 뭐예요? 서 있는 거죠. 그쵸? 자 서 있는 것이 그쵸? 이거 가져와 내요.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이게 지금 간접 목적어죠? 예 이 사형식 동사니가 직접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감탄문을 이끄는 what과 함께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나에게 나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주는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서 있는데 뭐처럼 서 있습니까? like a wild beast beast tamer tamer 원래 tame이 길들이다죠. 근데 er 이데 e가 이미 붙어 있으니까 r만 붙였죠. 이게 조련사죠. 조련사 그쵸? 조련사 길들이는 사람 자 그 wild beast 야생 짐승의 조련사 처럼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그러한 자부심을 주는가 그쵸? 자 누구 앞에서 바로 그 개 앞에서죠. 모하는 동안 그 개가 marked 짓고 그리고 showed his teeth 그의 이빨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 그 앞에서 바로 그 개 앞에서 야생 짐승을 조련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주는가 가 되겠죠. 그리고 and네요. 자 이 to control 어디에 걸릴까요? and는 항상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to control 이 어디에 연결돼요? 바로 to stand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to 컨트롤도 이 it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또 이렇게 지배하고 컨트롤 하는 거 그쵸? 다스리고 컨트롤 하는 것이 나에게 또 자부심을 주는 건데 누구를요? 그 개를 이죠? 뭘로? with blow blow는 이제 이게 타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때리고 강타하는 거 그쵸? 때리는 거 자 뭘로 때려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그쵸? 막대기로 그를 때리는 것으로 통제하는 거 그 개를 자 뭐 할 때마다 whenever he tried to break out of the corner 바로 그 개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코너를 브레이크 아우로 보니까 깨고 나오는 거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마다 막대기로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쵸? 그를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what feeling of pride 에요. 아주 자부심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줬다 하고서 감탄문을 쓴 거죠. 이렇게 느낌표 감탄문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나 the feeling of pride 이 자부심은요. did not last 지속되지 않았어요. when 뭐 뭐 할 때가 되겠죠. later in the day 그날 늦게 we set side by side 는 나란이죠. 여기서 we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랑 그리고 그 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란히 뭐로서 앉아 있었어요? 친구로서 앉아 있을 때가 되겠죠. 왠에 연결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blamed myself 나 자신을 나무랐어요. 뭐 때문에? for having struck 때렸던 것 때문이죠. 그 개를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디어라고 I could keep him back 자 keep back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억누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그냥 글을 뒤에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억누르다의 뜻으로도 알아두세요. keep back 하면은요. 어디로부터? from the postman 그 postman 우체부로부터 이렇게 뒤로 멀리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만약 뭐 한다면 if I held him 그를 잡고 있었다면 자 근데 어디를 잡고 있어요? by the 칼라죠. 칼라 칼라가 어디예요? 우리 와이셔츠에 칼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개목고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칼라가 그리고 개목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개목고리를 이제 개목고리로 그를 잡고 있었다면 자 그리고 stroke 힘 stroke가 명사로는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의 뜻은 쓰다듬다 가 있습니다. 쓰다듬다 그러니까 이 목덜미에 있는 개목고리를 붙잡고 그 개를 쓰다듬었었다면 그쵸? 그렇다면 우체부로부터 그 개를 멀리 유지할 수 있었다. 그쵸?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러나 when the fatal hour 바로 그 운명적인 시간이 came round 인데 came round 는 이게 그냥 돌아오다 이 뜻인데 보통 이제 정신이 되돌아오는 거 그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그냥 돌아오다 근데 이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바로 그 우체부가 왔을 때죠? 우체부가 다시 왔을 때 그쵸? 그때 I yield to죠? 자동사로 yield to는 뭐예요? 항복하고 굴복하다 근데 이게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생산하다 의 뜻으로 프로듀스랑 같은 뜻입니다. 자 yield 다음에 to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once more 월은 걸어붓어줘야겠죠? 나는 다시 한 번 굴복하는 거죠. 그 우체부가 왔을 때 바로 그 보이는 게 좋았나 봐요. 이 글의 저자가 그래서 걔를 막 막대기로 막 조 패고 막 그랬던 거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글이네요. 이게 좋은 글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이랬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0번까지 왔습니다. 참 이게 100번 지문 끝났을 때도 상당히 기뻤는데 200번 지문 오늘 끝나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이제 22개의 지문만 남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두 지문씩 다루니까 11번만 제가 강의를 더 찍으면 성문영미 명문선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참 많이 수고했고 또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로버트 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글을 쓰는데 특별히 이제 이 문법적인 영어학습 즉 번역으로 연결되는 그 영어학습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에요. 자 봅니다. 자 With Greater Interest 더 큰 흥미와 함께 뭐에 대한 흥미죠? Interest 는 항상 인이랑 같이 다녀요. 그쵸? Modern Language 현대 언어에 있어서의 관심 뭐에 대한 관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저 위드니까 그죠? 그 관심 더 커진 그 관심과 더불어서 Inadequacy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적당하지 않은 거죠? 부적당함 정도 부적당함 자 뭐에 대한 부적당함입니까? 바로 오브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죠? 문법 번역 방법 론이죠? 문법 번역 방법론에 대한 부적당함이 이게 주어져 Became Evident 아주 분명하게 되었다 자명해졌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Who devoted years 수년을 헌신했던 어디에? 바로 To the study 공부하는 데에요 어떤 공부? Overfallen 랭기지죠? 외국어를요 공부하는데 수년을 헌신했던 학생들이 War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Unable to use it 그 언어를 그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언어를 공부하는데 막 수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는데도 원어민처럼 되지가 않는 거야 계속 볼게요 They developed it 그들은 개발시켰죠 뭐를 개발시켰어요? This taste죠? Taste는 뭔가 이렇게 취향인데 This가 붙었으니까 안 좋은 뜻이죠 이게 혐오감이란 뜻이에요 혐오감 그쵸? Abomination이에요 Feeling of Abomination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혐오감을 개발시켰어요 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쵸? 그 언어에 대한 자 그리고 뭐예요? Inferiability Complex죠? 열등의식 Complex죠? 그쵸? 이거를 개발시켰어요 뭐에 대한? About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에 대한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얻어진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혐오감과 그리고 열등의식이다 너무 좀 안타깝죠? 자, 이러한 실패는 Are readily understood today 오늘날 쉽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자, 번역이라는 것은요 As a Class Activity 이 교실 활동으로서의 번역은요 Aloniously Equated with죠 그러니까 잘못되게 Equated 하게 되면 뭐예요?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죠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이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겨진 거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스피킹 말하는 것 그리고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과 잘못되게 동일시 되었어요 이거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은 게 아닌데 같다고 그렇게 잘못되게 동일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매우 다르죠? 그렇죠? 다른 스킬들이에요 스킬들 그렇죠? 자, 그리고 필요한 거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될 필요가 있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번역도 번역 자체로 공부 되어야 되고 스피킹도 리딩도 라이팅도 다 그 자체로 공부가 되어야 되는 아주 디퍼런트한 스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능력인데 뭐 할 능력? 예, 바로 뭐 뭐에 대해서 말하는 능력이죠 문법에 대해서 한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말하는 능력 즉 그게 뭐예요? 동격이죠? To recite 바로 이게 암송하다죠 그 문법의 규칙들을 암송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Is also very different from 다르대요 매우 뭐와? 능력과 어떤 능력? 말할 능력 그리고 이해할 능력이죠 한 언어를요 또는 읽고 쓸 능력이죠 그 언어를요 자, 자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Are unable to recite each rule 바로 그 규칙들을 그 언어의 규칙들을 암송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문법적 규칙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리고 Those who can recite each rules 그 규칙들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Maybe unable to use it 그 언어를 또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게 문법 교육이 번역을 위한 문법 교육이 되면 안 되죠 의사소통을 위한 그러한 언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아주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0번 지문까지 오늘 끝났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박차를 가해서 이번 달 안에는 꼭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